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 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에 와 있구요 지금부터 그 해미읍성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남문 인데요 이리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미읍성의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천주교 신자들을 가두었던 옥사 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가두었던 옥사인은 천주교 신자들을 가두었던 옥사인은 천주교 신자들을 가두었던 옥사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